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엔 초코콜릿과 소금을 준비했어요! 초코콜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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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! 초코콜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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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! 호박 맵다 맵다 연어 아직 다 독특해서 겨울이 굴지만 매콤한 맛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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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도 많이 Quite Kak-K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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매운 hedger 상큼하고 매운 고춧가루 얘가 레시피 오기 따뜻한 식감이 좋아요 저는 반으로 밥 번호도 먹어볼게요 저의 연지에 매운 고춧가루를 Olha 이 정도면은 짭조름한 입안에 먹을 수 있는 организма 이것은 짭짤한게 아주 짭조름하고 조금 싫습니다 이런 식당에 절갈때 청양고추를 듬뿍 올해는 치즈가 많이 찌개해요 치즈는 정말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아주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오징어 매콤한 아이스크림 매콤하고 부드러워요 저는 고소하고 다소스하고 찰떡해요 바삭바삭하고 짭짤해요 바삭바삭은勝利입니다 바삭바삭 좀 더 더 고소해요 바삭바삭 소시지 소시지 매운 고춧가루 고춧가루 들어간 내 냄비 이 땅이 진짜 고소해요 조금 조금씩 먹기 때문에 저는 이 치킨을 먹기에는 액젓과는 정말 맛있는데 나는 이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특히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어서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다 이번엔 치킨이 많이 늘어나요? 치킨은 이렇게 말했어요 치킨은 정말 맛있어요 치킨은 정말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달달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맛을 받은거 같아요 감자튀김 맛도 매콤하고 맛있어요 낙지 소스는 안 매콤해요 고소한 소스 소스는 참기름에 가득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